통진단 해상에 따른 재심 사건. 일단 재심이 허용된다라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시험은 일단 여기까지만 나요. 그래서 보시면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 재심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니까 이게 나고. 그래서 해산심판조차에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 이익보다는 재심을 허용하여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이 이익이 더 크다고 해서 일단 정당의 해상결정에서 재심이 허용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정당의 해산법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만 그 효력이 미치며 해산결정, 대체 정당, 유사 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 여기서 일반적인 지문으로 나온 거고. 해산심판 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는 법적 안정성 이익보다는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이 이익이 더 커서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 요게 제일 문제에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통진당 해산이 있고 나서 요 해산을 다투는 재심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받아주지 않았죠. 왜 저걸 다퉈냐면 이석기에 대한 내란 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란 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을 해서 재심 대상 결정에 대해서 민소법 451조 2랑 8호의 재심 사유가 있다면서 다투어 들어온 거예요. 이거 재심으로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재심으로 해산 결정을 다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재심은 허용되는데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재심 대상 결정의 심판 대상은 아까 봤죠. 재심 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재심 청구인에 대한 정당 해산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정당 해산 결정을 할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우원직을 상실하는 거예요. 심판 대상은 이거였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석계, 통진당의 대표, 그 사람이 내란 음모죄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었고, 그 다음에 내란 음모도 형사사건의 내란 음모 혐의 유무죄 여부는 이 심판 대상의 논리적 성결 문제도 아니었다고. 그래서 재심 사유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어렵게까지는 아직 나오진 않는데, 그러니까 재심 사유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위원정당 해산 결정에도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돼서 재심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재심 사유는 되지 않았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재심 사유가, 재심으로 다툴 수 있는데 거기서는 민사소송법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쭉 써놓고. 자, 요거는 이제 유시민 씨가 이제 다툰 사건이에요. 이제 당시 이제 유시민 이제 그 대선, 그러니까 2007년 대선 후보로 이제 출마를 했었죠. 그 당내 경선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007년도 대선에서는 그 상대당으로는 이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이제 나왔었고, 그 요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 당내 경선을 할 때 유시민 씨하고, 그 이해찬, 그 다음에 정동영, 뭐 이런 후보들이 나왔는데, 일단 정동영이 여기서 이제 대세론이 되면서 유시민 씨가 원래 이제 이해찬 씨 보좌관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일화를 해요. 그래서 당내 경선에 그 이제 참여하기로 했다가, 그 중간에, 아니 당내 경선 자체를 이렇게 참여하, 그 참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해찬 씨로 이제 단일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당내 경선을 이렇게 이렇게 이해찬하고 정동영, 그 나머지 후보들이 거치게 되고, 유시민 씨는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해찬 씨한테 이제 힘을 실어주는, 이런 관계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 선 경선 후보자로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중간에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 중 당내 경선에 참여하고 낙선한 자와 유시민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일화를 해주기 위해서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자, 근데 당내 경선에 참여한 자,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유시민 같은 경우는 이미 적법하게 사용한 선거 비용을 포함하, 기부받은 총액을 국고를 기소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후보자가 될 의사를 가지고 당내 경선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까지는 했는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비용이 든단 말이죠. 그죠? 그 후보자가 될 의사 갖고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일단 하다가, 비록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런 사람은 이미 적법하게 사용한 선거 비용을 포함한 기부받은 총액의 전부를 국고에 귀속시키는데, 이 당내 경선에 참여한 사람, 참여하고 낙선한 사람, 사용하고 난 자네만 소속 정당 등에 임계한다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적법하게 사용한 선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만 귀속하면 되지 않냐. 이걸로 다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비록 경선에 참여하지 않냐고 포기하였다고 해도,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치 과정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 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 총액을 회수함으로써 경선에 참여한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차별. 이거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하기 어렵다.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제한되는 거. 그래서 사후에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후원금 총액의 국고 기속을 요구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 그래서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로서의 자격을 중도해서 포기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해서 선거운동의 자유 및 선거 과정에서 탈퇴할 자유 등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자 유시민 사건. 그 다음에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서 처벌하는 조항. 자 46페이지 6조 1호와 관련된 조항이에요. 자 이게 자 보시면 자 이거 연역부터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차 떼기 예전에 한나라 당에서 대선 할 때 차에다 그냥 막 담아가지고 그냥 박스에다 돈을 막 이렇게 이건 차 떼기인데 이걸로 한나라는 굉장히 수세에 몰렸죠. 그래서 이제 이 대선 자금을 수사하면서 그 안대이 이제 당시 이제 중수부장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이렇게 막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어떤 반성으로 박근혜씨가 이제 그 천막 당사 당사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 천막에서 막 하면서 다시 막 인기를 얻고 막 이랬는데 이 차 떼기 이런 이런 이제 이 당 이거에 대한 문제로써 정당에 정당이 후원금을 못 받도록 이제 법에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4년 개정정치장부 중앙당과 시도당의 후원의 제도를 폐지 후원회를 만들지 못하면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에요. 그래서 중앙당 뿐만 아니라 시도당에 대해서도 후원의 제도를 폐지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뭐가 뭐가 돼요. 이제 큰 정당은 막 국거보전도 많이 들어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버틸 수가 있는데 소수정당 이것도 이제 소수정당이 이제 다툰 사안인데 그 소수정당 같은 경우는 당 차원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굉장히 열악해진다는 거에요. 그래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시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는 과도한 침해로 보아 위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서 법을 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2017년 개정정치자금법 6조 1호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정당도 이렇게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했는데 어떻게 해장했냐면 중앙당에만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중앙당만. 왜냐하면 정당 후원회를 폐지할 때 정치개혁의 취지를 고려해서 그래 과도하긴 하지만 정당도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지만 있기 때문에 시도당은 안 된다. 중앙당만. 그래서 보시면은 46 배지 6조 1호 보시면 46 배지 6조 후원회 지정권자. 다음 각구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다. 1호 중앙당. 시도당 X. 이거 엄청 중요한 부속법령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당에 대해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있는 아까 헌법 불합치 결정이에요. 그래서 정경유착의 문제는 일부 재벌기업과 부패한 정치세력이 국한될 것이고 대다수 유권제도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일반 국민의 정당. 예를 들어 제가 녹색당이라든지 아니면 정의당의 후원금을 내고 싶은데 이런 거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인 거예요. 정당법상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비 내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당비는 반드시 당원으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법상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당에 당비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사권 법률정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 2015년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해서 법이 개정돼서 중앙당만 받을 수 그러니까 후원회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에게 지역구 국회의원이 납부할 기탁금 지역구 국회의원이 납부할 기탁금은 1500권이죠.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선거 이거에 100분의 20 예비 후보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 그러면 1500만원에 100분의 20이면 15 곱하기 2 300만원이죠. 그래서 해당 성격 후보자 등록 시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의 100분의 20인 300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이 정도는 과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소성 침해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비 후보자의 기탁금 조항은 천국이나 공모단인 걸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침해한다가 X 비례대표 국회의원 기탁금 조항 아까 지역구 국회의원 1500만원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비례대표 또 종례에는 1500만원이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예요? 예를 들어 이제 소수정당 같은 경우 거기 비례대표들 막 있는데 소수정당은 이렇게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중시하다 보니까 그 이념들을 막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경제적으로 열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소수정당 비례대표 등록하는 사람 하나하나가 이렇게 저렇게 1500만원씩 낸다면 이게 이 분들한테 이제 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비례대표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구 국회의원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다르고 다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이게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15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어떤 배경이 딱 깔리는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 기탁금 조항은 이러한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기탁금과 동일한 금액을 기탁금으로 설정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재정상태의 열악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에게 후보자 한 명마다 1500만원이라는 기탁금액은 선거의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봐서 치매의 최소성 원칙이 위반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비례대표 취지에 반한다. 그 다음에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 자 아까 찻배기에 대한 반성으로 그 정당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없는 그렇게 법 개정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그 소수정당에게 어떤 이제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 헌법 불하치 결정을 해서 이제 중앙당만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정당이 후원회를 조직하게 만들 수 없게 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없게 한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찻배기에 대한 반성으로 아까 정당이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그거하고 또 무슨 조항이 들어갔냐면 단체 뭐 재벌이라든지 회사라든지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조항을 뒀어요. 그게 몇 조에요? 31조 그러니까 교재는 48배지 31조 보문 기부의 제한 31조 1항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조항 아까 찻댕에 대한 반성으로 들어간 조항이에요.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요거의 의미를 한번 같이 보시는 거에요. 보시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에 대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보시면 아까 정치자금 31조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2항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요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회사가 요렇게 기부을 안해요. 요 조항 때문에. 그럼 근데 그 이 단체가 뭐 예를들 청목회 청원경찰로 이렇게 뭉쳐진 어떤 단체가 자신들이 원하는 거를 그 입법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청원경찰 모임에 있는 회원들 이름으로 개개인 이름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형식으로 요걸 빠져나가요. 그거를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도록 요렇게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전국 청원경찰 침묵협의회가 청원경찰법 개장을 위한 특별회비를 모금한 다음에 단체로 못하니까 그 회원 회원 등의 명의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보좌관 등에게 송금동 교부 국회의원 이나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요 회원 명의로 이렇게 그게 정치자금 기부 금지 규정에 관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족의 의사 형성 과정을 왜곡하나 선거의 공정을 해야 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의견이 다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체 구성원 의사에 반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인하여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바 적합한 수단에 해당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판례가 2019년 12월에 나왔죠. 이재명 씨가 다툰건데 그 이거는 결론만 물을 거예요. 아마. 근데 중요해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이재명 도의사는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고 자치구 자치구 의회의원 예를 들어 자치구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방자치법을 하면 시군구 예를 들어 광역시가 아닌 거죠. 뭐 안양시라든지 뭐 안동시라든지 이런 거 구는 아실 때 구 구는 자치구 여기는 해당이 해당이 않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도지사 광역단체장 경기도 도지사 이 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 후원에 지정을 못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6조 6호 다시 아까 46페이지 자 6조 보세요. 후원에 지정권자 자 2의 2 자 2호 밑에 2의 2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4호 보세요. 지역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그건 뭐예요. 대통령 선거 후보자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후원에 지정권자가 해당하잖아요. 후원을 둘 수 있잖아요. 6호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 예비후보자가 없잖아요. 예비후보자를 둘 수 없도록 한 거 예비후보자가 후원을 둘 수 없도록 한 거 이거에 대해서 옆으로 표시해 놓고 헌법 불합치 결정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선거비용 제한하면 실제 지출에 뭐만 고려해 볼 때 광역단체장 선거에 관한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이 규모가 크고 후원을 통해 선거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예비후보자를 둘 수 없게 한 거에 대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써요. 헌법 불합치 결정.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하지만 자치구, 지역구, 의회의원 같은 경우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를 후원의 지원권을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와 관련돼서는 지역구 의회의원의 경우는 선거비용 이외에 정치자금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선거비용 측면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선거운동 기간이 비교적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점을 피해서 여기에서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렇게 헌법 8조 조문과 관련된 판례들을 봤는데 여기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판례뿐만 아니라 중요 판례가 많고 최근에 엄청 중요한 판례까지 나왔으니까 여기는 꼭 꼼꼼하게 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련 부서폼용 조항도 같이 공부를 해서 정리를 같이 해두세요.